기상캐스터 배혜지 그리고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담양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구례 21도, 광양 18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무한과 장흥 19도, 완도는 18도 보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4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해상에 바람이 시속 30에서 60k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